나이스! 나이스! 사이퍼, 사이퍼! 정석아. 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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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 아! 어? 어, 신혜야. 형 어떻게 된 거예요. 여기 있는지 몰랐지 이 아래에 있어. 형 어떻게 된 거예요. 지금 잡으려고 이긴 거 같거든. 그러니까. 와 진짜 승기야. 또 다시 해라. 여기 한 명이 지렸다 이거. 오빠. 제가 만약에 석진 오빠 지겠어요. 오빠를 이길 수가 없어. 양도하는 거 질대요. 양도는 괜찮아. 형. 형 기다리고 계세요. 승기야. 일단 확신형을 보내자.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왜냐하면 이미 저렇게 많이 맞았으면 갈 때가 된 거야 내가 볼 때. 야 너 말 더 심하게 한다. 어 되게 폐부를 찌른다. жge opis taprkt. João meaningfulic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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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grime. 나 남ulos 진짜 너랑 나랑 농담 아니고 우승하게 해줄게. 야 너 왜 이렇게 못 믿어. 아 진짜요. 못 믿죠. 아 왜 이렇게 못 믿어. 아 왜 이렇게 못 미더. oppa oppa. 오빠 오빠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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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내가 이거 꺾으면 어떻게. 젖어. 진짜 너무 많다. 아우 오빠 진짜. 저한테 그래요. 아 어쩔 수가 없으시네요. 오빠 이거 봐요 우리. 나 진짜 오빠 제가 호준 오빠가 죽이고. 아니죠.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아니죠. 박진이 아웃. 박진이 아웃이야? 오빠가 쐈어요?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뒤로 쐈어? 아웃이 뭐. 원망하기 없음 진짜 이제. 진짜 원망하는 게 어딨어? 원망 안 해요. 진짜. 오빠 진짜 나 이 대표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. 뭐 뭐 뭐. 나 뮤직비디오 같이 찍었는데 배신 때렸어. 아 진짜. 진짜 삐졌어. 왜 그래. 야 너 뭐래 한 거야. 신혜야. 갈게요. 동규 형 오늘 저희 집 가서 주무실래요 같이? 아 저희 집 가서 왜 저래. 오늘 정의 문제 있나. 지금. 이렇게 또. 자 또. 아 내일 레이스 진짜 볼만 하겠다. 진짜 정의 문제 때문에. 안 자해 안 자. 너무 애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.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.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. 그래. 안 한다 안 해. 그만해. 그만해. 아이고. 박신혜 씨. 잘했어. 아 먼저 저기가 어딨어요. 야 진짜 시인혜 혼자 고군부터 했어. 너 거기 언제 숨어있었냐 거기. 숨 한 5분당? 아 그냥 무척이 없었어. 뭐야. 어떻게 됐어. 형 오늘 욕심냈잖아 형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오케이. 아 이렇게 붙어있는게 어딨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. 다섯. 하나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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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